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조세범칙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라는 것은 간단한 의미입니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뭘로? 조세범으로 처벌되도록 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중에서도 고발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을 받기 위해 국세청이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사를 범칙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죠. 가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영장신청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면 우리가 조세범처벌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때부터 대상선정자부터 나중에 범칙조사로 전환된다든지 그 다음에 범칙처분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은 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서 조사사무처리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이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뭐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납세자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조세범율주의면은 과세, 실제 과세처분, 실체법적 근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절차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체법은 공개가 되는데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거는 공개가 되는데 절차법은 공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조사사무처리 규정이 도대체 뭐냐. 국세청 세무공무원한테 다 물어보면 우리는 애교가 먼저다 이래요. 애교가. 판례 이런 것보다는 애교가 먼저다. 그러니까 실제 조세법률주의가 애교에 따른 행정이 되는 거죠. 법률에 따른 행정이 아니고 애교에 따른 행정이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조사사무처리 규정 좀 보자라고 예전에 소송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거부를 하니까 보자. 공개해달라. 공개해주라. 라고 소송이 붙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납세자가 이겨가지고 소사사무처리 규정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6년 3월 6일쯤인가요. 그때쯤 공개됐습니다. 당시 청장은 이수성 청장이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납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또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죠. 우리가 납세자를 괴롭히는 그런 기관만이 아니다. 우리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니까 근거를 내놓겠다. 라고 해서 내놓기 시작하면서 소사사무처리 규정을 아주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납세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기술은 어떤 것이고 어떤 점 어떤 점 그런 걸 착안해서 선정해라.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따로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개해야 될 부분들은 공개해라라고 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뢰인 한 분 같은 경우는 아니 범칙 조사를 해서 고발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고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범칙 조사를 해가지고 국세청이 여기에서 국세청이잖아요. 국세청이 범칙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누구한테 합니까? 경찰한테 하는 거죠.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경찰은 또 누구한테 합니까?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의견으로 올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애기에서는 국세청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고발을 하기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애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문답을 받아야죠. 뭔가를 신문조서를 받아야 되죠. 고발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문조서도 받지도 않고 고발을 달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점 좀 설명을 해봐라. 쟁점은 두 개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 가져와라. 손명해라. 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허위, 제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범죄다. 아니 내가 국세청에서 무슨 범칙 세무조서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국세청이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 당사자를 조사도 안 하고 한다 하냐. 물론 이제 허위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한테 진술을 얻고 이 사람한테 진술을 얻었으니까 당신은 다 당신이 말이야 행위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생략을 했다. 그래도 이거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진술에 의거한 거라면 오히려 문답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은 체납만 해도 그냥 체납면탈 은익죄로 체납면탈죄로 고발을 해버린다든요. 고발 만능주의인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 잘못 끊어버리면 무조건 조세범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정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변을 국세청에다가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을 걔도 안 주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오죽 했으면 국세청이 잘 알아서 했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보면 증거서류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의 부정적인 시각이 막 투영이 되면 고발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어떤 세무공무원에 걸리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수사도 마찬가지죠. 맨날 의심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의심만 하다가 애인 보러 갔다 하면서 기소해 본다든지 검찰도 아이 검사도 아이 그냥 이 앞에서 잘했겠지 하면서 그냥 기소해 버리고 자기는 실증 내고 그러면 법원에 오면 판사는 이 사람들이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검사가 잘했겠지 하면서 유지한다 이거예요. 이 기소장 공소장 그대로 판결만 적는 경우가 있어요. 공소장은 이 사람들이 국세청의 고발 서류가 그대로 벗겨서 한다 이거예요. 아 세금만 말하면 아이고 머리에 치가 나 막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공무원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 사건 진흥범죄 거기에서 세금 사건 몇 건 해봤다 해가지고 갑자기 조세 전문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아이 지식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목이 생기는 거야 전문가죠. 안목이 그것도 안목도 맨날 부정적이고 이런 건조부리는 뭐 이런 것 말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전문가가 되지 좀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그만한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아유 그냥 알아서 했겠지 공무원이 알아서 했겠지 전 단계에서 뭐가 했겠지 하면서 그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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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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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보면은 내 공무원을 상대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이 또 밖에 나오는 순간에요. 이 국세청 공무원도 밖에 나오는 순간에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각만 하던 사람이 밖에 나오자마자 아 이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거 이거 과세체면 잘못됐다고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밖에 나오면 검사들도 뭐 경찰도 밖에 나오면 불법 같은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지만 존재가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가 그렇게 다르면 그게 뭐가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든지 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좀 안 그러면은 유리하게 해 줘야 된다 이거 납세자 유리하게끔 맨날 이게 소 키우다가 농부가 다 가버리면 누가 소를 키우냐고요. 다 정가자가 만들어 가지고 교도소 보내버리면 사업하기가 겁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기가 그런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사업이다 이런 원체인징수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스트레스하고는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숨통이 트일 때가 됐다 총선도 나오는데 총선 공약으로 좀 이런 공약 좀 넣어 가지고 사업자들이 좀 숨통이 트이게끔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